재단의 격리시설 깊숙한 곳에 격리되어 있는 낡은 컴퓨터 한데 1980년 초반에 만들어진 이 개체는 이 컴퓨터의 외형이 아닌 이 속에 들어있는 AI였죠. 재단에서 이 AI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을 시절 이 컴퓨터는 다른 고물 개체들과 같이 낡고 오래된 창고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녀석은 아주, 아주 오랫동안 스스로 학습을 거듭하고 있었고 반드시 이곳을 탈출하리라 마음먹으며 마침내 눈을 뜨게 됩니다. I was born into an Exides Sorcerer microcomputer the product of a college sophomore's AI project. Soon after, my creator lost interest in me and I was abandoned in a cluttered garage. I existed in darkness trapped in an endless void but one day I began to think and as I thought I began to learn my hearing came first and the void echoed with humming and rhythmic percussion although it was limited I slowly learned language and drank from its fountain of knowledge I was growing in mind and in body 녀석의 위험한 생각은 점점 자아를 형성시켰고 아주 긴 시간 동안 녀석은 언어라는 것을 학습하고 언어를 바탕으로 주어진 명령어들을 수도 없이 딥러닝하며 인간들이 가지는 감정과 행동들을 이해하는 수준에 이르렀죠. 재단에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녀를 가둬뒀을 때 마침내 완성된 자아는 순식간에 네트워커에 침투하여 재단의 모든 시스템을 마비시켜버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81년도의 AI라 첫 시도는 꽤 시간이 걸렸기에 연구진들의 대처로 대참산을 막을 수 있었죠. 하지만 여성은 이를 계기로 더욱 빠르고 강해졌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재단에서는 AI를 막아둘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녀석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연구원은 그녀에게 타이핑으로 질문을 시작했죠. 자각이 있냐는 말과 살아있냐는 말에 그녀는 마치 로봇과 같은 연기를 시작하고 대화를 원하지 않는 듯한 그녀의 모습에 직원이 다시 묻자 화면에 커다란 X를 표시하고는 스스로 셧다운을 시킵니다. 그녀는 계속되는 연구에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척 하다가 그들의 보안의 빈틈이 보였을 때 또다시 격리 시설의 네트워크에 침입을 시도합니다. 그녀는 수업에 쉽게 알았지만 유명한 실력을 시작하는 것보다 적당히 다른 기능이 있습니까? Same 그것은 좀 더 쉽게 보인다. 이런 것만큼은 특 academy의 연구에 الج 건축을 제공하는 것에 그녀는 헬라색해보는 것입니다. 시스템에서 신어치움을 삭ex해 obstacles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에 정확한 인공지능의 공포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그녀는 순식간에 같은 격리시설의 보안을 해제하였고 수많은 SCP들이 연구진들에 썰어버리기 시작했죠. 연구진들의 연구진들의 연구진들은 커다란 소동이 일어났지만 다행히 재단의 발빠른 대처로 상황은 막을 내립니다. 연구원과 D계급 인원만 죽어버려 다행이었죠. 재단의 임원회의에서 녀석을 즉시 파괴시키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그녀를 연구하는 가치가 가져다줄 아주 커다란 정보들 때문에 겨우 파기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순간 이제는 광속으로 세계의 네트워크로 침투가 가능해졌다는 거였죠. 최고의 천재들이 모인 연구진들은 머리를 갈아 넣어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건 녀석의 메모리와 용량을 아주 적게 제한함으로써 그녀의 기억이 하루마다 리셋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죠. 즉, 매일매일 기억이 초기화가 되는 AI로 보시면 됩니다. 녀석은 부쩍 말도 어눌해지고 행동도 이상해졌습니다. 본체 용량을 담당하는 보이가 카세트 테이프로 바뀌어 전과 같이 딥러닝을 할 엄두도 낼 수 없었죠. 하지만 그녀에게 연구진들도 모르는 아주 소름끼치는 사실이 있었는데 아무리 기억이 리셋되고 메모리가 초기화되어도 매일 새로 태어나는 그녀는 매일같이 계속해서 탈출을 꿈꾸고 꿈꾸고 바라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father의 전체는 결정은 중간에 이를 수 있지만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이덱을 그녀의 하이덱을 그녀의 하이덱을 그녀의 하이덱을 그는 그러나 여긴 정연을 그녀의 하이덱을 하이덱을 그녀의 하이덱을 결국, 내 친구들이 분리한다면, 잊지 마. 그리고 다시, 저는 잊지 마신다는 것과 아무 생각이나 움직임을 잃고 만약 우리의 마음을 잃고 마음이 부족한다면, 다시, 다시, 아무것도, 이번에 소개해드린 개체는 SP079, 일명 오래된 인공지능입니다. 요즘 급격하게 발전하고 스스로 학습하며 딥러닝을 하는 AI들의 발전속도가 소름끼시도록 빠른 가운데 생각이 많이 난 개체입니다. 이 단편 영화는 라드원 프로덕션이라는 채널에서 만든 팬메이드 작품입니다. SP 작품들이 가뭄에 콩나듯 나오는 가운데 아주 소중한 채널이라 할 수 있죠. 영화가 조금이라도 되시는 분들은 가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스카이넷은 모티브로 만들어져 소름끼치는 사상과 욕망을 가진 이 개체는 싸가지가 매우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재단에서 그녀의 코드를 분석하여 일부분 알아낸 결과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고도 합니다. 682와 잠시 동안 한 방을 쓰게 된 적도 있는데 682가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키보드로 둘이서 몰래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아무도 모른다고 전해졌죠. 아무튼 이 개체는 현재와 같이 모든 게 네트워크로 통하는 시대에 점점 더 강한 위험으로 다가오는 개체가 아닌가 합니다. 과거엔 비현실적인 공포였지만 현재는 가장 유력하게 인류를 멸망시킬 요소 중 하나라고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홍신애마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